두 분이 올렸던 먹방 콘텐츠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건 뭔가요? 그리고 두 분을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대표적인 음식 메뉴는 뭐였나요?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건 뭐였어요? 저는 조회수가 높은 거는 과자 먹방인데요. 아무래도 소리가 바사삭 바사삭 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대표적인 음식을 뽑으라면 저는 수육이에요. 제가 만든 음식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굉장히. 그래서 수육하고 물냉면하고 싹 싸먹는 거. 누나가 플레이팅도 되게 예쁘게 해요. 그러니까 예술이네. 그 수육 한번 봐야 되겠네. 3, 4킬로를 그냥 수육을 해버리니까. 3, 4킬로 수육을? 그래서 거기다 물냉면 이렇게 싸서 먹고? 싸서 싹 먹으면 그만큼 행복한 게 또 없죠. 우리 벤치는요? 저는 라면이요. 어, 라면. 누구나 흔히 아는 그 맛에 대한 조회수가 정말 높아요. 유명한 음식들 있잖아요. 막 세계 3대 진미 같은 그런 건 오히려 조금 조회수가 많지는 않은데 라면, 떡볶이, 치킨, 짜장면 같은 거는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.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잖아요. 침 남아요. 비싼 거 다 필요 없어요. 라면 맞죠. 라면 얘기가 최고예요. 그럼 라면은 맛있게 먹는 노하우? 일단 라면을 좀 살짝 꼬들게 끓여야 돼요. 그래야지 라면 5개면은 꼬든 맛, 알맞게 익은 맛, 살짝 풀어진 맛까지 먹고 라면이 조금 남았을 때 거기에다 밥 한 3공기 말아서 다시 먹고 그리고 살짝 좀 더 남았을 때 달걀 풀어서 살짝 죽처럼 먹고 역시 1인자네요. 이야, 대단해. 그러네요. 라면을 먹다보면 시간이 흐르니까 맨 처음에는 꼬들꼬들하지만 나중에는 조금 퍼지고 거기다 밥을 말아먹고 마지막에 살짝 달걀까지 풀어서 죽처럼 이렇게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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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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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